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대 내 사람 야곱 이야기 믿음의 족장의 면모를 갖춘 야곱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때 야곱은 이미 라반의 아들들과 사이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거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전고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이 연락되었을 때 안색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안색이 회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살을이나 해칠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6년 전에 야곱이 얼룩의 양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라반은 한번 해볼테면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얼룩의 양으로 인해서 라반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여차하면 그의 아들들과 합세하여 야곱의 재산을 다 몰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그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고향으로 갈 채비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야곱은 믿음의 족장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있었고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 자신을 열 번이나 속여서 품싹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야곱은 말했습니다. 실상 흰 양이 얼룩이 새끼를 낳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해 보면 야곱에게 얼룩이 새끼를 많이 번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짐승들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꿈을 꾸면 온통 아롱진 새끼들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악행을 보고 갚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일장년설에 그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도 역시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아먹고 자기들 돈을 다 빼앗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재물을 취하여 남편 야곱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욕심으로 애서의 장작권을 속여서 탈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20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작권을 얻으면 아버지 이삭의 재산이 다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늘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장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장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대를 이어서 세워가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재산을 얻기 전에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의 수하에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 믿음을 세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루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시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진 후에 돈이나 재물은 그것들을 다룰 수 있을 만큼만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믿음을 해치거나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돈은 잃어도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상실해도 믿음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둘째, 믿음의 전가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라엘과 레아는 야곱의 일장연설에 동의했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자기의 양들이 있는 틀로 불러내어 열심히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다고 열변을 토하며 설교를 하니까 두 여자들도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야곱이 설교를 했고 두 아내는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본 그의 아내들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와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아내들이 이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여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여와 하나님을 경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그의 아내와 새 아들들, 새 자부들을 믿음으로 세워 대홍수에서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믿음을 전가하는 것은 믿음의 장자들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전가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보는 가족과 이웃들이 믿음을 이어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한다고 할 수 있지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은 쉽지만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며 신실해야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혹시 불이한 일에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을 돌이키는 태도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이삭도 한 번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은 생존을 위한 꾀였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죄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생존을 위해서 많은 꾀를 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볼 때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삶 속에서의 믿음이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비로소 야곱은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가장으로 면모를 세워나갔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장작권을 훔친 것도 야곱이 도망쳐서 라반의 집에 온 것도 야곱이 14년 동안 종로를 타며 라반에게 이용당한 것도 야곱이 6년 만에 엄청난 재물을 라반에게서 빼앗아 온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이 행한 선도 야곱이 행한 악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돕다, 동역자가 되다는 뜻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을 도와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목적을 하나님에게 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억울하고 황당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파란만장할수록 하나님이 긴밀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10편 105편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견고해지지만 악인은 풍부함과 넉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집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2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세웠지만 불신의 사람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도 오히려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이나 재물, 출세,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금보다 귀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함으로 믿음의 족장에 반열에 당당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